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폭소툰 거실에 동생이 TV소리 너무 크게 틀어놔서 아 소리 낮춰! 이런다는 게 소리 질러! 엄마랑 딸이랑 배스킨라빈스 갔는데 딸이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난 안 먹는다고 했지! 엄마 설레발 장렬 하하하하하 어떤 분이 웃긴 걸 보면서 흐흐흐흐흐흐 개웃겨 이러고 있다가 전화와서 받았는데 여보 하하하하하하 식당 홀서빙 하시는 분이 음식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해야 되는데 잘못 말해서 맛있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빨래값 넣어놓는데 체크무늬로 된 예쁜 난방이 있길래 와.. 이런 난방이 우리 집에 있었어? 이러면서 입으려고 집어들었는데 아빠 팬티 하하하하하하 서든어택 처음 할 때 사람들 죽어있는데 옆에 가서 님! 바닥에서 뭐해요? 하하하하 친구네 오빠 나이 부를 때 너희 오빠 레벨이 몇이야? 게임 중독에 배해 하하하하 술 먹어서 엄마한테 집에 늦게 간다고 톡하는데 술 취해서 오타가 잘 안보였어 다음날 보낸 톡 보니까 애미나 늦어요 집에 들어가서 10년마다 해도 옥탕지게 쳐맞음 하하하하 더워서 오빠 자길래 오빠 방에서 선풍기 좀 훔쳐왔는데 오빠 년이 톡으로 너 안자는데 훔쳐가냐? 눈 적다고 무시하는 거냐 뭐냐? 이럼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갖다 놓았음 하하하하 내가 맨날 오빠 옷 훔쳐입으니까 오빠도 빡쳐서 내 옷을 입은 거야 난 헐렁헐렁한 티셔츠 입고 오빠는 꽉 끼는 내복 같은 티셔츠 입고 같이 강남역 갔음 침묵 앨범 살게 보충한ба 아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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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